한 번 먹어볼까? 그 지금 7번하고 8번, 9번이 있는데 내가 좀 후회하는 게 있어 내게 좀 들어볼래? 그 흔들어 들어 써있으니까 흔들어 본 거야 그 7번 다음에 9번 다음에 8번을 내가 풀 거야 그게 지금 문제 배치 실패했어요 제가 보니까 그게 지금 굉장히 거슬려 근데 뭐 어쩔 수 없지 뭐 어쩔 수 없고 그냥 시간 순서라고 생각하기 하자 이제 그냥 그렇게 합시다 아무튼 7번 잠깐 볼게요 무슨 맛인지 설명 한 번 해볼까? 아이스크림 녹인 맛? 무슨 맛인지 알지? 감사히 잘 먹을게 그래도 자 그럼 이제 7번 봅시다 나도 저런 거 워낙 잘 먹어서 가끔 먹으면은 사실 그런 거 있어 그 되게 기분이 좋아져 별로 설탕은 안 좋아해요 그 안 좋아해서 자 안 먹다가 갑자기 탁 먹어 갑자기 너네 그 애들 설탕 갑자기 먹었을 때 기억나니? 아 뭐 기억이다 아무튼 그 애들 보면은 나 이제 나 친한 집에 이제 애기가 있어 애기가 있는데 그냥 가기 그래서 이제 한 번 딸기를 사다 주는데 딸기도 이제 약간 애가 귀족처럼 크고 있더라고요 그 딸기도 그 흰색 부분 안 먹고 빨간색 부분만 먹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없어 못 먹잖아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긴 게 딸기가 이렇게 있어 딸기야? 그게 있어? 털이 나있어 아니 털이 아니고 지금 뭐니? 아무튼 이렇게 있어 그러니까 애는 딱 요만큼만 먹으면 이렇게 남아있잖아 남은 거를 아빠가 옆에 주워 먹더라고 그래서 이제 진짜 이게 큰일 나겠구나 막 그러다가 내가 한 번 이제 너네 포도 중에서 샤인머스켓이라고 아세요? 진짜 비싸고 맛있어요 진짜 비싸고 나도 이제 사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먹어야 되나 싶은데 왜? 저도 얼마나 위즈러블하게 소비생활을 하는데 아무거나 안 사요 가격 비교 다 해보고 사는 거 아니야 당연히? 나라고 가가지고 저기서부터 저기까지 아니야 절대 안 그래 얼마나 꼼꼼하게 따져보는데 당연히 그렇지 아무튼 사서 갔어 이렇게 사서 갔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빼고 다 주세요 막 아무튼 해가지고 이제 사서 갔는데 그 샤인머스켓의 애가 처음 먹었는데 그게 내가 좀 걱정했더니 이게 좀 겉에 좀 딱딱하잖아 그래서 옆에서 그 아빠가 이제 이거 껍질을 벗기고 있더라고 껍질을 벗겨가지고 애를 탁 먹였는데 애가 처음 먹는 맛인데 너무 달잖아 계속 쳐다봐 아무튼 이제 뭐 그런 거지 요즘에는 이제 그 애기가 오곡라떼에 이제 심취해가지고 유치원이 끝나면 계속 오곡라떼를 계속 쳐먹는데 과연 거기는 오곡일까 칠곡일까 십곡일까 모르는 거 아니겠어? 그냥 단맛에 먹는 거지 뭐 근데 이제 설탕은 그렇게 좋은 거 같지는 않아 그렇지 않아? 뭐 아무튼 좀 그렇지 않나? 자 아무튼 이제 봅시다 7번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어 그 나도 이제 주변에 사람들 보면은 뭐 나는 이제 애를 안 키워봐서 모르지 정말이에요? 애를 안 키워봐서 모르기도 하고 과연 이제 내 자식이 낳았을 때 과연 나는 어떤 감정으로 어떤 애 어떻게 돼야 될까 잘 모르겠어 잘 모르겠고 그렇게 좋은 parent material은 아닌 거 같아 그냥 이제 난 모르겠어 전 일단 퇴각 아직 잘 모르겠어 그건 이제 지금은 모르겠고 근데 보면 이제 딱 두 가지 스타일로 딱 관련 그 막 엄마들이 굉장히 극성으로 그러니까 마치 이런 식이야 엄마랑 아빠는 라면을 막 이제 끓여먹고 MSG 막 쳐먹어서 애는 유기농 소고기를 유기농 야채로 죽을 끓여줘요 그러니까 그렇게 키우는 집도 있고 그냥 이제 방이 많은 집도 있거든 그냥 그냥 뭐 입에 들어가면 먹는 거지 뭐 그렇잖아 그냥 이제 뭐 콘센트만 먹지 말아 이렇게 막 그런 집도 있고 아 그렇잖아 막 키우는데 근데 이제 그 그 내 그렇게 키우는 집 두 집을 이제 비교해서 보니까 결국에는 결국에는 이제 그 아니 뭐라 그러지 결국에는 그냥 막 키우는 집이 더 괜찮은 거 같아 막 키우는 집 애들이 더 건강해요 그 진짜 무시 못하거든 왜냐면 이제 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은 막 너무 깨끗하고 막 그렇게 일단 잘하면은 그건 이제 어차피 면역력이 어릴 때 키워지는 거잖아 어릴 때는 흙만 안 먹으면 돼 뭐 엄마 쟤 흙먹으면 빨리 신고해야 돼 그렇잖아 아무거나 먹어야 돼 왜 그래야지 뭔가 이게 좀 약간 그 이뮨 시스템이 약간 좀 부스트업이 되지 않을까 애들 보면 막 코딱지 쳐먹고 그러잖아 근데 그게 사이언티픽하게 사실 코딱지를 먹는 그 부거를 그 먹는 거 자체가 굉장히 이뮨 시스템을 부스트업을 하는 게 아주 베스트웨이가 있다는 아주 좋대요 아니 그렇다고 그러더라고 그래 아무튼 그렇대 그래 막 크는 게 나쁘지는 않은 거 같아 근데 이제 그 좀 이제 성인이 성인이라기보다는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넘어가서부터는 이제 관리를 해야지 뭐 학교 가는데 계속 계속 이러면 안 되니까 그렇잖아 그러니까 약간 좀 그렇지 않나 싶어 자 아무튼 7번 봅시다 7번은 자 문자 볼게요 실수 K야 실수 K야 아니 나 이제 고등학교 때 아니 들어봐 저 고등학교 때 이제 사귀던 이제 친구가 있었을 거 아니야 친구가 있었는데 아 왜 왜? 왜 있으면 안 돼? 아니 뭐 그때야 뭐 사실 뭐 아무것도 모르죠 그냥 이제 밥같이 먹고 그냥 이제 돌아다니는 애지 뭐 그냥 어쿠인턴스? 근데 암튼 걔네 많이 좋아했어요 많이 좋아하고 뭐 암튼 그래가지고 걔가 이제 결혼을 했어 한 3년 전니까 결혼해가지고 결혼식도 갔었어 왜 왜? 아니 노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우리는 진상 부려서 헤어진 게 아니고 그냥 아니 이거 우리 되게 헤어질 때 되게 웃겼던 게 그냥 이제 대학교를 각자 가야 되잖아 나는 이제 S대를 갔고 걔는 Y대를 갔어요 예일대를 갔어 서울대나 연대는 아닐 거 아니니 아무튼 헤어질게 이제 갔어 상식적으로 좀 생각을 하세요 너네 생각보다 나 같은 사람 평소에 잘 못 만나요 그렇잖아 아무튼 그게 갔는데 그냥 그때는 무슨 쿨함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이제 이유는 없었어 그냥 우리가 대학을 가면 헤어져야지 그런 생각이 있었어 왜 그런지 모르겠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해가지고 이제 대학을 가야 되니까 헤어져야 되잖아 그때 이제 그냥 안녕 그동안 만나서 반가웠고 뭐 나중에 다시 만나자 하고 되게 건조하게 그냥 탁 하고 헤어졌는데 그게 이제 대학교 가니까 그게 이제 아무튼 이제 친구니까 그러니까 중간중간 계속 만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만나면서 막 이제 온갖 얘기를 다 하다가 아 결국에 우리는 좋은 친구 남긴 했는데 아무튼 진짜 좋은 친구야 되게 아끼는 친구거든 그래서 결혼을 했어 결혼을 했는데 얘도 이제 나는 애를 안 낳을 줄 알았어 애를 안 낳을 줄 알았는데 애를 낳았는데 애가 두 쌍둥이 나온 거야 처음에 이제 딱 원타임에 쌍둥이 확 나왔어요 그래서 오? 막 이러고 있다 감사해가지고 많이 열심히 키우는데 애가 진짜 애 키우는 게 장난 아니야 애가 썩어 있어 애가 항상 이제 나한테 영상통화 이런 걸 거 아니야 그럼 구석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썩어 있어 그래서 이제 이게 시차가 있잖아 시차가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전화를 받으면 얘는 그러니까 밤에 이제 그냥 너구리야 아니 왜 너구리가 저기에 막 아무튼 약간 쉽지 않은 것 같아 아무튼 걔를 후회는 하진 않는 것 같아 약간 좀 그런 건 있대 얘 나랑 비슷하니까 만났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아이가 가져오는 그 조이에 대해서 아직은 잘은 모르겠대 아직은 잘 모르겠으나 그냥 키워보면서 만들어가기로 했대 항상 어딘가에 항상 교훈을 남기는 애야 감사합니다 제가 담아봤자